4.1.1 그때부터 파악해, cut! 우리 선수들이 월드컵이라는 큰 모델을 위해서 압박감이나 중악감 같은 게 어린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더 컸고요. Q. 이름이 중앙선수로 변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? 글쎄요. 뭐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그렇고요.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거고요. 뭐지. 오. 우와. 진짜. 잠시만요. 마지막 할게요.